어허 일단은 유니크까지만 올리겠다 음 얼짱을 뭘 쓸까 좀 고민하다가 근데 이게 괜찮아 보이더라고 맘에 들었어 왜 안 올라가냐 근데 진짜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왜 안 올라가 아 주작 당했네 또 오오오오오 아이씨 말도 안 돼 어 아니 아 이건 아니다 아 이건 아니지 아니 원래 20개면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50개 60개를 집어넣어도 안 올라간단 말이야 아니 아니 이거 주작 벗어 제접해 주작 당했어 아 미라클 타임이 보이기 시작하는구만 이제 이벤트 시작해 아니 왜 나 이벤트 안하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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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큐에 10만원 쓰고 유니크 올라가면 안 되는데 왜 나 이벤트 안하냐 왜 나 이벤트 안하냐 아니 아니 이거 좀 너무 심각한데 이건 아닌데 아니 이건 아니지 아니 아니 비싸 아 너무 운이 없네 이건 아니다 싶다이 아 이거 가져가야 되겠다 그냥 써야 되겠다 이건 안 쓸 수가 없네 써야겠네 써야겠어 어 잠깐만요 저 에디셔널 큐브가 있었던 것 같아 옵션 띄올라가 에디 레전 간다 그럼 그냥 쌍레고 굴려야 될 것 같은데 알겠구나 아니 이 열종 저주먹은 것 같은데 어 느낌이 아주 좋지 않아요 어 여기 안 나오는구나 느낌이 좋지가 않아요 아니 한 1.5줄이면 되려나 그래도 2줄은 뛰어놔야 되겠다 좀 그런거 고민되네 아 유리크 야 레전 가겠는데 느낌이 아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거 어떻습니까 요정도면은 맨쪽 할만 할까요 996에 2줄짜리 맨쪽 나 뭐할라 그랬냐 근데 아 작게 좀 45 75 노론 45 75 이건 안됐는데 하하 이거 개선 된 것 같은데 아니야 긍고는 아까 아 이거 극혼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약국을 쓰는 게 낫잖아 아 작이 너무 낮아가지고 애매하네 주온이 다 쓰게 생겼네 이거 작가는데 한 10억을 쓴 것 같은데 45, 75 이거 아닌 것 같다 얘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노론작으로 공격력 뛰어올려는 거 좀 아닌 것 같네 잘 봐 5번 뽑으면 2천만원 어 다 썼어 저거 아 이거 너무 오기로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10억은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대충 작을 하고 그냥 끼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늦었나 45, 75 0이 1도 없는데 45, 75 아 안 해 아 안 할란다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거 아닌 것 같아 아 안 할란다 한 15억 쓴 것 같은데 붙이지도 못했네 45, 75 아 그냥 썸 모르겠네 그냥 대충 쓰지 아 힘 1올랐네 아 이건 아닌데 그래도 이건 아닌데 아 진짜 이건 아닌데 그냥 쓸라 그랬는데 왜 공이 떨어졌냐 아 미치겠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 안 할라 그랬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건 또 안 할 수도 그치 이건 해야지 그치 5은 50 빠자 안 되겠다 발리면은 발린대로 그만해야 되겠다 그냥 나온 대로 힘이 1이 오르든 공격력이 안 오르든 이번에 그냥 껴야 되겠다 그냥 한 20억 넘게 쓴 것 같은데 그냥 투하구 투하구 샀으면 좋았을 텐데 당신이 저의 주인님이시군요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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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흑 흑 흑 흑 2의 힘을 굿굿굿 굿굿 아 동기야? 05에 힘 5 요렇게 써야되겠다 에이 전업강 좋겠다 이러면은 아델 이제 다 완성이 됐지요 레전 에픽 두 줄로다가 배추옥 깔끔하네 됐어